증오와 사륙 속에서도 멋진 만남과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하기에 삶은 가치있다는 한 예술가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사람에게 바라며 살고 있다. 그러나 마음을 사람에게만 주는 일은 무례한 것이 아닐까? 걸을 때면 모든 것이 이제야 쓸 수 있는 것들로 여겨진다. 한편 저는 이제 제가 쓴 것들을 읽어주는 사람들에게도 힘껏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의 첫 소설집 고스트 듀엣의 작가의 말에서 일부 문장을 들려드렸습니다. 힘껏 의지한다는 말에서 어쩐지 힘껏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강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도 문장의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흥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림책 작가 김흥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림책 작가로 살고 있는 흥흥 김흥식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나 의미 있는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고자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흥식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글과 그림 모두 작업한 그림책으로 감옥에 갇히면 무인도에서 보내요. 구이 꼬치집, 팔팔 어묵탕, 그리고 꿀꺽 공룡 시리즈가 있고요. 글만 쓴 책으로는 지루함 공장, 초조함 공장, 아빠의 술친구, 그렇게 나무가 자란다와 변신 공룡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그림책은 맛있는 변신 시리즈 중 하나인 들썩들썩 오삼불고기입니다. 네. 작가님 근황 먼저 여쭐까 하는데요. 연말에 가까운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전 요즘 간간이 강연을 나가거나 아니면 그림책 수업을 하면서 새로운 그림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가 그림책 작가님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그 기간 동안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작가님께 뭔가 낯설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섭외 연락받고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섭외 전화받고 어리둥절했어요. 그 문장의 소리는 그때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림책 작가분이. 네. 그런데 이제 그림책 작가는 처음이라고 하셨을 때도 사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장의 소리를 찾아서 들어보고 그 뒤에 이제 걱정이 몰려오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막상 오니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 마음이 놓이네요. 네. 아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례적인 초대 손님이긴 합니다. 네. 앞으로 그 문장의 소리 그래도 이제 여러 분야로 넓혀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림책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신간 들썩들썩 우산불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책을 작가님께서 직접 독자분들께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오징어와 돼지의 러브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와 삼겹이, 오징이와 삼겹이의 불타는 열정과 고집이 온 세상을 기쁨으로 물들이는 이야기라고 제가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줄여서 오산불고기입니다. 네. 이제 이 좀만 더 말씀드리면 더 멋진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그림책을 보면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춤을 추던 춤판에 한 오징어와 돼지가 우연히 춤을 추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둘은 서로를 잊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춤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 뒤로 우여곡절 끝에 둘이 다시 만나고 그 와중에 장독대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러자 이제 온 세상이 고추장 범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올 여름에 출간된 그림책이네요. 네. 맞아요. 네. 한 권의 책을 출간하실 때마다 출간 소감도 매번 다르고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이번 책은 책을 펴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하네요. 이번 그림책은 이전까지의 그림책과는 다르게 이 이야기가 저에게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번 그림책은 다른 분이 제게 씨앗을 던져줬는데요. 제 짝꿍이 얘기해줬어요. 사실 전작들의 제목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들 숫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8과 92 모두 숫자잖아요. 그렇게 이제 3권도 숫자라고 싶었어요. 이게 저만의 고집 같은 재미 포인트였거든요. 그렇게 여러 숫자 후보가 있었어요. 00이나 11 같은 단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러다가 짝꿍이 어느 날 제게 오삼불고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다 싶어서 생각하게 되었죠. 아 숫자니까 오삼. 이번 그림책이 보니까 맛있는 변신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이꽃집, 그 다음에 88어목탕 이렇게 세 번째로 이제 오삼불고기가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조금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숫자 정도만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한 기획 의도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시작하게 된 작업일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시리즈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88어목탕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화 볼 때 쿠키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신님도 좋아하시나요? 아니 전 길게 그냥 다 그래서 이제 88어목탕 끝에 꼬치들이 구이꽃집에 가는 장면을 하나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시 편집자분께서 다음 이야기는 구이꽃집인가 보네요. 라고 해서 구이꽃집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이꽃집까지 나왔는데 이 맛있는 변신 시리즈에 애착이 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출판사 대표님도 그렇고 해서 3권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3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 내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제 숫자로 뭔가를 하는 거에 좀 어려운... 한 게 있죠. 네. 그러네요. 사실 그 숫자만 아니면 진짜 엄청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덜 하고 독자님들께서 직접 그림과 함께 흥흥 작가님의 작품을 책으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책 작가에 대한 인터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작가님께서는 많은 창작 장르 중에서 그림책이라는 작업에 어떻게 처음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그 계기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처음 그림책을 하게 되셨죠? 원래 처음부터 그림책 작가가 되고자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편집자가 되려고 했다가 출판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때 제가 작업한 그림과 글을 가져갔거든요. 그 출판사가 지금 제 책들을 출판한 시드북이라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출판사에서 대표님이 편집자 하지 말고 작가를 해라. 이걸 계약을 하자. 그렇게 되면서 그림책을 하게 된 건데 그 그림책은 저는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이제 그림책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매력이 예를 들어서 다른 장르는 스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 그거를 또 보는 재미가 어느 정도 반감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음악 같은 거는 멜로디를 다 알고 있어도 그 음악을 또 듣잖아요. 그림책이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너무 좋은 이유가 저는 이거 때문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송에서나 어디 가서도 그림책 이야기를 결말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를 전혀 꺼리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알고서도 또 보게 되는 게 그림책이라고 생각해서요. 네. 그럼 아까 스포가 될까 봐 자제했던 그런 이야기 오늘 이야기하면서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딱 들어오는 설명이셨던 것 같아요. 음악이요? 네. 음악하고 그림책의 특성하고 잘 연결이 되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림책만의 고유한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 작가분들이 그림책의 특징 같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뭐 되게 유명한 말 중에 러셀이라는 분이 이제 그림책이 글과 그림의 행복한 결혼이다 이런 말을 또 했었고 또 유리슐레비치라는 작가는 그림책에서는 그림이 주고 글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다 옛날 분들이세요.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는 그림책이 더 다양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징이 바로 이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연이나 수업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저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에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뭐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규칙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상상하는 모든 게 실현될 수 있고 그거를 예로 들면 그림책을 보면 판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책장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거를 가지런히 정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다양성이 그림책의 매력이자 특징이구나 이런 건 어떤 장르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림은 잘 그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림책 수업할 때 그림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 그림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해서 실제로 그림책들이 되게 해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림 실력으로 그림책을 내? 싶은 작가들도 솔직히 말하면 엄청 많은데 그 작가분들의 책을 제가 구입한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그림과 메시지와 글이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서 울림이 일어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 그림책을 또 읽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작가님 필명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 흥흥 어떻게 짓게 된... 김흥식에서 나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재미있는 그림책을 쓰고 싶었는데요. 무거운 이야기를 다뤄도 재미있는 이야기 속 안에 무거운 거를 숨겨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이제 제 이름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친구처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별의별 이름을 다 고민했는데 그렇게 돌고 돌아 결국은 제 이름 안에서 재미있는 글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흥흥이라는 이름을 한다고 했을 때 출판사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게 아이가 삐쳐서 낸 소리 흥흥 같다고 해서 그랬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흥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라고 우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만나면 아무도 저를 김흥식 작가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아이들 모두 다 흥흥 작가님이라고 하면서 따라오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림책을 흥흥이라는 이름 말고 김흥식이라는 이름으로도 여러 권을 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흥흥이라는 이름을 골라서 굳이 흥흥 작가님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이들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고 더 재미있고 친구 같고 편안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네. 흥흥 저는 이제 이 이름이 되게 흥이 많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림책이라는 것이 참 매력적이고 또 저도 좋아하지만 성인 독자분들도 그림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어린이 독자분들이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작가로서 어린이 독자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마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린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그림책의 매력 중 하나가 연령과 상관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게 다양한 연령이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그림책 한 권을 통해서 저마다 느끼는 게 달라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읽는 소설을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림책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서 저마다 차이가 생기죠. 그 차이를 예를 들어서 권윤덕 작가님의 만희네 집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 그림책을 아이들이 읽으면 그 그림책 속에 집안 곳곳을 아이들이 구경하면서 놀 곳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놀면 재밌겠다 이렇게 찾는데 그 어른들은 다른 것들을 봐요. 그래서 그 벽지나 타일의 무늬의 정교함이나 아니면 당시에 그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심경이나 마음 같은 걸 헤아리면서 공감하면서 읽으려고 하죠. 왜 이런 작품을 썼을까 생각하면서도 읽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한 독자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저는 그림책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독자가 자라면서 그림책과 함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림책이 아이들과 함께 자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림책을 제가 만약 쓴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영향도 미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사유를 같이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것 같아서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유년에 어떤 그림책을 좋아하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비디오 대여정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죠. 제가 4살에서 7살 때쯤에 하셨는데 그때가 사실 그림책 제일 많이 읽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림책보다는 비디오가 더 익숙해요. 비디오를 옆에 끼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만약에 그림책스러웠던 거라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집에 이제 전래동화 그림책에 딸린 구현동화 카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게 해와 바람과 나그네 이야기 있잖아요. 해랑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야기요. 그 테이프를 동생과 질리도록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단순했는데요. 거기서 바람이 외투를 벗기고자 바람 소리를 내면서 불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동생이랑 같이 후우우우우 소리를 흉내내면서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아이들이 그림책을 좋아하는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왜 재미있어 하고 왜 좋아하는지 같은 거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림책을 만들 때 이때의 느낌을 떠올려서 그림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걸 따라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엽고 재미있어요.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림책의 시작과 끝, 중간 이런 작업 과정들이 궁금하고 또 내용이나 그림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의 연결성이나 혹은 그림과 글의 조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찰떡이다 이런 느낌 이런 어떤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네. 이제 지금 드릴 말씀이 오늘의 핵심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귀를 좀 끝 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게 그림책에서는 저는 복잡한 과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부터 그 여든에 가까운 시니어분들까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림책 만들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 수업에서도 그림책 만들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만든 수업 방식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작업 과정을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먼저 그림책의 시작이라면 발상은 우리 누구나 다 시도 때도 없이 사실 오거든요. 문장으로 올 때도 있고 이미지로 올 때도 있고 상황이나 장면으로 다양하게 오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구체화 시켜보고 혼자 머릿속으로 영상을 돌려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의 그림책으로 나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책은 보통 16개의 장면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렇게 16개의 장면으로 나눠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걸 어려워하세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면과 장면의 연결성 같은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짧은 애니메이션 하나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되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처음에는 그냥 보여드리고 그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데 이때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딱 16개의 장면만 찍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을 다시 보면서 그걸 스토리보드로 만드는 연습을 하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장면 연출법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장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장면 다음에 바로 이 장면이 나와도 자연스럽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저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혼자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해봐서 못하는 거지 막상 해보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글과 그림의 조화는 결국 동어 반복만 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그림에 걸어가는 아이가 나오는데 글에 아이가 걸어갑니다 라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네요. 그런 그림책이 그래도 꽤 많아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어떤 걸 글로 처리하고 어떤 걸 그림으로 표현할지를 이제 작가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책이라는 게 어렵게 접근하면 밑도 끝도 없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 글을 쓴다 이런 건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림책 창작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 꿀팁을 방출해 주셔가지고 아마 혼자서라도 몰래 해볼까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께 배우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어떤 응원이 되는 말씀을 좀 또 해주셨는데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창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저는 이게 과연 독자에게 재미있을까 고민해요. 이제 여기서 재미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텐데요. 어떤 사람은 우스꽝스러운 주인공의 모습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절묘한 은유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죠.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캐릭터의 표정 하나, 눈동자의 위치 하나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그 장면의 전환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작가가 이 모든 것에 재미있는 요소를 넣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부분에 재미있는 요소를 숨겨 놓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림책은 반복해서 읽는 거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두 번째 읽을 땐 보이고 세 번째 읽을 땐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때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림책의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게 발견된다는 거? 그런 것도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문장의 소리에 모으시는 작가 분들께 공통적으로 작업 루틴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작가님의 평소 작업 스타일, 루틴이 궁금해지는데 그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네. 제가 작년에 걸쳐 올해까지 도서관 상주 작가로 근무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중 하나로 작가가 도서관에 상주에 있으면서 시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개인 작업 공간에서 작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하면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됐어요.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주 작가 사업이 끝난 지금도 비슷하게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게 됐고요. 이제 제가 상주 작가를 하기 전에는 낮과 밤이 바뀌어 있었고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끼니도 잘 걸을 때가 많아서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1, 2년 만에 건강이 나빠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영양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저는 작업을 디지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PC 태블렛으로만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온전히 작업 시간에 집에만 있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동할 때는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고 그렇게 작업한 걸 PC 태블렛으로 이어서 작업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연동해서 작업이 가능한 게 제가 지금 포토샵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토샵을 구독하면 아이패드에서 한 작업을 PC에서도 이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네. 그런 것도 너무 꿀팁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 상주 작가가 한 명의 작가를 건강하게 만들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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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쯤에서 지금 만나요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작품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는 레오리오니의 프레드릭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네. 네. 그럼 김응식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릭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이라도 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굳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6월의 네잎클로버는 누가 피워낼까? 나를 저물게 하는 건 누구일까? 달빛을 밝히는 건 누구일까? 하늘에 사는 들쥐 네 마리 너희들과 나 같은 들쥐 네 마리 봄쥐는 소나기를 몰고 온다네 여름쥐는 온갖 꽃에 색칠을 하지 가을쥐는 열매와 밀을 가져온다네 겨울쥐는 오들오들 작은 몸을 웅크리지 계절이 내신이 얼마나 좋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4계절 프레드릭이 이야기를 마치자 들쥐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을 했습니다. 프레드릭 넌 시인이야 프레드릭은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한 다음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었는데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책이라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아까 많은 시인분들이 사랑하는 작품이라고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이 그림책을 제가 고른 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보면 여기저기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죠.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아이들에게만큼은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책과 함께 꿈을 꾸고 자신이 하고 싶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이제 상주 작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작가로 출판사분들을 만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낭독하면 뭐라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되게 다 사랑하는데 이걸 이렇게 잘 읽어주시는 분은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데 김흥식 작가님께 영향을 준 작가분들이 있다면 어떤 작가분들일까요? 아, 네. 저는 그 동화 작가로는 로알드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알드달의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자유분방함 속에 숨어있는 풍자가 저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림책 작가로는 피터 레이놀즈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분의 그림책을 읽으면서 되게 용기를 많이 가졌어요. 저도 사실 그림책 작가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글과 그림을 전공하지 않고 그림책 작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림에 대해서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글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 피터 레이놀즈의 그림책을 읽으면 그런 게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림책 작가 중에서 초신타라는 작가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초신태 작가의 작품에서는 그분의 순수함 속에 숨어있는 풍자 같은 것들이 재미있어서 저는 이런 작가분들의 작품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 안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연이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이제 방송이 나갈 즈음이면 12월 연말이거든요. 그래서 올겨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그림책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제 책을 추천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들썩들썩 오삼불고기가 이게 사랑에 대한 그림책이라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그림책을 선물해 주면 너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들썩들썩 오삼불고기에서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징어와 돼지도 사랑에 빠지는데 누군들 사랑을 못하겠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치인들이 오삼불고기처럼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춤을 추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될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월엔 사랑이죠. 12월에는 들썩들썩 오삼불고기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바로 My Favorite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부터 감동받은 영화나 전시,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김흥식 작가님께서, 흥흥 작가님께서 요즘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스페인어에 빠져있거든요. 듀오링고라는 언어학습 앱이 있어요. 그 앱으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이를 먹고 뒤늦게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재미에 요새 이게 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던 스페인 문학이나 스페인 예술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더 관심이 생기고 저의 그런 견문도 넓어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스페인어가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가 약간 그런 쪽 언어를 좀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걸까?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다행이네요. 이게 영상이 아니어서 나중에 썸네일 사진으로 확인해보시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가님께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원래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서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디 프로필 자체 지금은 회의감이 생겨서 그건 관뒀지만 운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왜요? 왜 회의감이? 이게 운동을 하기 전에는 그냥 바디 프로필은 다 찍고 하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걸 알아보니까 이게 감량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하게 올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려고요. 그래서 이게 바디 프로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더 영양분을 챙겨서 먹으면서 더 건강하게 운동을 오래 하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작품과 관련된 계획도 있으실까 싶은데 또 다른 그림책 계획이나 아니면 먼 계획도 괜찮습니다. 혹은 작가로서의 바람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작업 중인 작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게 제 계획인데요. 이번에는 펭귄이 주인공이고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재미있게 푸느냐가 관건인 작업인데 제 그림책의 특징 중 하나가 먹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변신공룡 시리즈에서는 공룡이 가족을 삼켜요. 그리고 꿀꺽공룡 시리즈에서는 공룡이 도서관이며 놀이공원, 비행기, 우주선을 삼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맛있는 변신 시리즈는 어묵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닭꼬치, 오삼불고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보니까 제가 그렇게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작업 중인 것도 펭귄이 라면을 먹는 이야기예요. 먹방 그림자.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펭귄이 라면을 먹다니. 청취자분들도 갑자기 그 아이디어에서 너무 재미있게 느끼실 것 같아요. 문장의 소리도 흥흥 작가님의 작업을 앞으로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진짜 시간이 금방 가서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린이는 별로 없겠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른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이들이 그림책 작가를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꼭 제가 아니어도 학교나 도서관 등 그런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림책 작가를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그림책과 더 친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책과도 친해질 수 있고 그림책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도 더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앞으로 이제 그림책 작가와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을 모두 그냥 다 사랑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독서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나면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문장의 소리도요. 이제 김응식 작가님 보내드리고 1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엔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참아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문장의 소리